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신나게 움직이는 활동을 좀 해볼게요. 아이들이 걷기 시작한 이후에는 걸음마 이외에도 점프를 한다든지 까치발을 걸어본다든지 혹은 슬라이드를 해본다든지 하는 걷는 것 이외에 다양한 움직임들을 많이 해주면 좋거든요. 그리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워가는 시기가 한 돌 이후부터 36개월 이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. 36개월 이후가 되면 여러가지 신체의 움직임들을 이제 다양하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구체적으로 막 점프해보자, 스키팅해보자, 리핑해보자 이렇게 굳이 막 유도하지 않으셔도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. 자, 시청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대략 한 돌부터 한 36개월 이전의 아이라면 오늘의 활동 꼭 아이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음악과 함께 우리 아이들하고 움직여 볼 건데요. 먼저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걷는 거죠. 그러니까 걸을 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우리 음악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신체 표현으로서 고정박을 표현할 수 있게 할 거거든요. 아이들의 움직임 안에서 이게 한 박자 단위이거나 두 박자 단위이거나 혹은 막 그 네 박자 단위가 되더라도 고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아이들의 리듬감을 키우는 부분이나 또는 다양한 공간지각 능력, 수리 능력 이런 것까지도 함께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놀이이기도 하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아이와 함께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. 근데 그냥 걷지 말고 와, 승현아! 우리 한번 쭉 거실을 걸어볼까? 엄마 따라 해보세요. wal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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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stop. 언제나 stop 전에는 and를 붙여주시면 아이가 아, 이제 멈출 거구나 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키울 수가 있답니다. 어, 이번에는 한번 높이 뛰어볼까? 당연히 바닥에 보호제를 잘 까시고 j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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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mp 이렇게 아이랑 한번 해보시고요. 와, 이번에는 한번 발가락으로 걸어볼까? 우리 팁토 한다고 하거든요. 팁토잉 하는 것을 까치발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까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까치발에 대한 직관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엄마처럼 발가락으로 걸어볼까? 하면서 어머님이 발을 딱 이렇게 올리셔서 발가락으로 팁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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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팁토 and stop.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. 제가 뭐 한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것 이외에도 아이랑 이렇게 스케이트 타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발을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서 움직여 보실 수도 있고요. 또 개구리처럼 펄짝 뛰는 거 있잖아요. 개구리처럼 펄짝 뛰는 걸 leap 한다고 하거든요. L-E-A-P 그래서 이게 leaping 하는 거를 한 네 박자 단위로 아이들이 이렇게 펄짝펄짝 뛰면서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. 자 고정박을 느낄 수 있는 신나는 음악이니까 이 음악에 맞추어서 한번 박에 맞춰서 우리 신체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더 킬로우라는 아주 흥겨운 킨더뮤직의 음악입니다. 자 킨더뮤직 어플에서 더 킬로우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 음악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자 우리 한번 걸어볼까 이렇게 노래가 안 나오고 간주가 나올 때는 멈춰주시는 게 좋아요. 자 이번엔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볼까 자 점프 해볼까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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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잘한다 우리 승연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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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엔 어때 발가락 끝으로 걸어볼 수 있어 어 엄마처럼 발가락 끝으로 걸어봐 틱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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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 걸을 수 있어 틱톡 후렴이 있으니까 틱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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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싸 와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신체활동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틱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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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틱톡